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의 책임론 공반이 조금씩 수면 위에 드러나네요. 보시게 되면 한동훈 씨는 지금도 조금 노력하면 본인이 무슨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죽었다 깨더라도 우익 진영에서 대통령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없는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달라진 겁니다. 대통령이 오찬 요청을 했는데 건강 문제로 참석이 어렵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궁금하시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전 의 위원장은 이날 초청에 응할 뜻이 있는 한 본지 질문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오후 월요일 오찬이 가능한지를 묻는 비서실장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그 바쁜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만 부른 것이 아니고 비대위원 전부에게 오찬을 대접하겠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한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절한 거지 않습니까 당신 만나기 싫다. 중앙일보와 잘 표현했네요. 한동훈 윤 대통령 오찬 초대 거절 이게 이름보다 솔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표현이 이름보거든요. 윤 대통령 오찬 초대 거절 공천이든 선거든 다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 여러분들 이 기사 이 기사를 보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기사를 보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항상 여러분들 의문점 을 갖고 댓글을 좀 꼼꼼히 읽어보는 겁니다. 댓글을 대통령도 댁에 계실 때 이 댓글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면 시중에 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보시게 되면 이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니까 여전히 4월 10일 총선의 실상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국민들은 아주 소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위에 그냥 기사가 여러분들 인기가 있어 가지고 276명이나 여러분들 기사가 뜬 지가 몇 시간 안 됐는데 글을 남기셨거든요. 이 참고인 분 같은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참패한 것은 순전히 대통령실 잘못입니다. 문재인식이 여기 정도인 겁니다. 찬성이 863명 반대가 132명인 겁니다. 한동훈은 잘했는데 대통령이 잘못 안 갔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다음 또 보니까 윤 대통령이 된 이후에 2년 후에 총선을 위해 잘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이런 찬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총선 찬패 이외에 남은 임기 3년이 식물 대통령이 되어가니 이제서야 부랴부랴 뭘 한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격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찬성이 609명이고 반대가 98명인 거죠. 대통령은 정말 제가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분의 흉중에 무슨 뜻이 있는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백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총선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한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조작 수준이나 사전특표 조작 강도 세기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대통령 중심지에 아예 신임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 사람들이 좀 조심했던 감 그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좀 작게 조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전국 평균이 사전투표자 수의 25%를 조작을 해 가지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국에 더해 준 겁니다. 그게 329만 표 정도가 될 겁니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에 채 되지 않아서 실시됐던 여러분들 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100만 표에 못 미치는 사전투표 득표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더해 줬거든요.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약 10%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조작 정도를 보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33% 2021년도 4.15 총선이 25% 윤 대통령이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조작 정도가 사전투표자 수의 10%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게 불가능했더라면 막판까지 여러분들 쟁점이 됐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정도만 관철시켰어도 위조투표지 투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 계시지만 제 입에서 동갑내기 대통령이 돼서 이런 독설이 나온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치골에서 낳아서 자라면서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허우대가 멀쩡한 놈치고 일 제대로 잘하는 놈이 없더라 그게 어른들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왜 내리의 이름들 밖에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그게 항상 떠오르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한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았고 4월 10일 총선에서 오지게 전국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당해가지고 대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이님은 윤통이 너무 한심합니다. 그런데 한심한 정도로 이런 표현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런 무책임한 남자인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윤통에 대한 책임론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씨 책임론, 윤 대통령 책임론이란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사전투표에서 지난 10년간 무작위하게 여러분들 자행됐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주는 가짜 사전투표지 여러분들 더하기 표언기 작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통이 책임져야 되냐 한비상대책위원장이 책임져야 되냐 두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전형적인 정치검사들인 겁니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래도 특수동 검사를 했으니까 다른 걸 몰라도 선거 부정과 같이 그렇게 선거 정의 하나 정도는 제대로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꿈 깨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2024년도에 제야 h님 여러분들 엊그제 맞췄던 전국의 전수조사 결과인 겁니다. 이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붉은색 푸른색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일 겁니다.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는 역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변칙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 제외하면 전국에서 거의 대부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후보를 낸 3405개의 은면동에 전부가 여러분들 뭐죠? 관내 사전투표에 가짜 투표지를 쑤셔 넣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다 큰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수치를 보시면 11% 11%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두 개 합치면 22%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자 수의 22%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도가 조금 낮은 수준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전국이 전부 다 다 뭡니까? 더불당은 3405개 가운데서 손에 꼽을 정도로 한 10개 뭐 20개 정도 빼고 전부가 다 차익값이 풀렀으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당일투표에 비해가지고 이런 것이 10년째 누적이 되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모든 것이 다 밝혀졌는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에 가장 여러분들 독소조항을 하나도 여러분들 바꾸지 않는 상태로 선거를 치뤄가지고 대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보면 한국의 엘리트들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망하게 생겼고 백성들이 지금 죽을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이렇게 다 여러분들 권력에 있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전부 다 깔아뭉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